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같이 볼 종목 오늘 이수학이고요. 오늘 마이너스 4%인데 오늘 하락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시장에 나온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시장이 명확한 조정의 턴을 보여줬고 특히나 최근에 2차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차전지가 오전 턴에 조정의 강도를 좀 세게 보여줬고 오후 턴에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하락 구간에서 끝낸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 유의미한 가격을 회복을 해 만들어놨던 종목과 그다음에 유의미한 가격에 약간의 어떤 모자람으로 인해 도달해놓지 못한 종목들 그 차이가 오늘의 음봉의 사이즈를 다르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영상에 여기 댓글 보시면은 카카오톡 채널 링크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고 오셔가지고 이수학 남겨주시면 저희 또 다음주 부야비 체험이 진행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5개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도주 영역 내에서 조금 더 끼가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메리트가 매매할 때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셔서 이수학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장전에 주도주도 보내드리니까 그것도 같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가 돌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정리해 나가시면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되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4%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윗라인 가격을 회복을 해놓는 거 종가 기준으로 올려놓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어제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오늘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 이미 밀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오전턴에 은봉이 나와도 그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저점라인을 오전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밀었습니다. 분봉 여름을 볼 때도 오전에 많이 밀렸죠. 오늘 하락의 대부분이 거의 한 10시 정도까지 한 80%가 나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냉정하게 이 시간동안 뭔가 명확하게 시장의 반등의 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못 나오고 종목반의 차이가 있지만 이 수화학의 지금 어떤 종가 자리 이거는 그냥 딱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에서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만원 가격 이 라운드 피규어 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앞 구간에 보시면은 2만원 시도하고 막히고 그 다음에 저점 올리고 고점 올리고 2만원 이 양봉 기준으로 뚫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 차트를 우리가 딱 그냥 봤을 때 지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라인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 2만천원이나 아니면 2만원이에요. 심플하게. 이 2만원 라인. 그쵸? 근데 이 2만원 라인과 지금 오늘 종가가 나온 2만4백원. 이 라인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캔들의 절반 구간이 아마 2만2백원 정도 될 겁니다. 기준봉의 절반.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어떤 지지 라인이거든요. 최근에 들어간 그 물량들에. 이때가 거리량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뒷구간에 윗구리도 나오고 뭐 상승 시도가 여러 번 나왔지만 명확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했고 양봉을 채워가지고 끝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준이 될 수 있는 라인들은 2만천원 아니면 이 라인인데 오늘 오전 턴에 시장의 하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2만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만2백원.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짜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에 어디가 지지 구간일까? 이렇게 한번 냉정하게 주말동안 한번 보시면은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종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2차 증지라는 명확한 사이클을 타고 있다가 오늘 업종 전체가 오전 턴에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뭐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없겠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오늘 또다시 이 미래에셋 애들.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미래에셋이 맨날 매수 매도 상위 1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봉이 나온 날 보면은 여지없이 이 미래들이 매도를 많이 칩니다. 보통 키움 창구가 대부분의 종목들의 매수 상위에 특히나 이수학 같은 사이즈 정도라고 하면은 1등의 위치에 있거든요. 1등 아니면 2등? 근데 이수학은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꾸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얘네들이 또 주가를 잘 올립니다. 미래에셋이 매수 상위에 나오면은 주가가 양봉이 나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음 주에 좀 지켜볼 만한 중요한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오늘 일 때 연기금이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매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아래 꼬리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혹은 하방폭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액션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시네들이 좀 매도했지만 딱히 주가에 큰 영향이 있을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마이너스 4%는 그냥 시장 때문에 한 1, 2% 더 빠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반등을 강하게 보여준 건 맞아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올 흐름이었고 그 아래 꼬리 코스피의 아래 꼬리를 만들어 준 거는 일단 대형주부터 돈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G엔솔이나 LG엔솔 같은 건 오늘 아래 꼬리도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먼저 시장을 좀 막아주는 데에 돈을 써주고 그리고 이후에 2차전지 종목들 오늘 조정이다 조정이다 제가 이야기 계속 드렸지만 진짜 냉정하게 은봉이 유의미하게 나온 종목은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 오늘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좀 짧은 은봉이나 아니면 시가 라인에서 얼마 안 빠져가지고 그냥 전날 종가보다 위에 있는 채로 끝내는 이런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의 어떤 이런 흐름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 업종이 아직 견조하다. 건재하다. 그 얘기는 오늘 은봉이 뭔가 대단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명확하게 그냥 딱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런 식으로 단봉의 형태나 혹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채워가는 양봉의 형태 이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늘 이게 시장 때문에 밀린 거기 때문에 보통 시장 때문에 밀린 구간은 그냥 시장이 반등 나오거나 업종 강세가 한번 돌잖아요. 오늘 2차전지가 강세는 아니었으니까 약세였으니까 그럼 강세가 돌면은 대부분 금방 또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라인을 올려오고 고점라인 올려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충분히 그냥 추세만 봐도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어제 빈틈이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빈틈이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 빈틈은 일단 시장이 너무 조정 턴을 좀 강하게 줬다는 거 그리고 냉정하게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도 맞고 최근에 2차전지가 워낙 더 강세이기도 했고 그렇다고 계속 양봉만 보여주고 갈 순 없잖아요. 조정이 이런 타이밍에 차라리 나와주고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2만 천 원, 2만 2천 원, 2만 원 라인 이 자리에서 조정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또 2만 3천 원 라인을 다이렉트로 명확하게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음복 나온 거에 일일 비하거나 과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 채널 여기 링크 누르고 오셔가지고 이 수학 남겨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준비해 올 무료 추천 종목들하고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면 뭐 이 수학은 어차피 지금 홀딩을 유지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냥 홀딩 그대로 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 반등 기다리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좀 여유 있는 그 현금으로 자금으로 큰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작은 수익이더라도 어쨌든 간에 계좌에 플러스가 찍히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매매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이나 혹은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괜찮다.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또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학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링크 누르고 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동안 푹 쉬시고 리프레쉬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